북한군이 러시아 크루스크에 수천명이 직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점령한 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군이 크루스크에 도착해 최대 5천명이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하자 우리 정부는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표단을 이끌고 브리셀에서 나토 회원국들과 북한군의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방어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며 공격용 무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30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북한군 파병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28일쯤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해 북한군의 전력을 탐색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